입체로 숨기라고요? 이거 핸드아스 중재룸? 형 꼰 거 보네? 형만 방어하는 거 보일까? 1분 안에 되게 잘 숨겼다 되게 너무 재밌다 다들 연구 잘한다 근데 이걸로 하나는 증명됐지?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과연 하자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1, 2, 3, 아니구나 1, 2, 3, 4 안녕하세요 어떤 미션일지 추측이 돼요? 아니요? 하나도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숨기거나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번호를 한 번 뽑아서 전 내일 1등 나올 거기 때문에 1분 하겠습니다 1, 2, 3, 4 매출이야 이거지 이거지 1, 2, 3, 4 1, 2, 3 1, 2, 3 1, 2, 3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잘 준비 잘 해놓고 숨기는 거? 숨겨서 잡힌 거 그냥 해보고 싶은데 약간 무과적인 게임 같은 거 괜찮지? 그거 아이디 키 그거 아이디 키 준비 대박 준비 시작 준비 첫 스트리트 홈의 잠시 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문 잠그는 줄 알았어. 뭐였어?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야, 몸 수색 안에 왜 그러고 보니까. 왜 있겠어? 몸에 있어, 이 형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감 있어서. 아니 이렇게 일어나는 것부터 없어 아 어디서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어렵나요? 다섯 썼으니까 5번 골랐습니다 하나 뽑아볼까요? 막내니까 6번이에요 3번 아 본분을 왜 사과 안 불렀지? 에이 너무 쉽죠 저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체로 숨기라고요? 알만 숨기면 되나요? 이거는 일본아에 숨기라고요? 그냥 가서 두부겠습니까? 애들이랑 와 이거 어떻게 섞이냐고 에이 진짜로? 내가 이걸 실제로 본다고? 어우 무방네요 무? 저렇게 큰 저렇게 큰 otiD 이건 툭한 뽀삭이인데요 자 계란 자 계란입니다 아 이거 언제야 Luna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꿀떡 삼키면 안투지 꿀떡 삼키고 보는데 그대로 쌓아 Q. 6명의 존재로 지켜냈다면? 6명이 다 지켜냈으면 그것도 정답 그럴 일 있을 것 같은데? 성악설 믿냐? 나 성악설 믿긴 해 성악설 나도 믿거든? 그래서 악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약속해도 무조건 베스티는 안 한 사람 저희한테 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베스티는 안 한 사람은 있어 연어 연어 아 얘는 연어잖아 그렇죠 얘 몇 개냐 하나 둘 셋 얘 17 17개거든요? 자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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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다 지켜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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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칩국을 다 같이 자자 그냥 다들 우리 이거 칩국을 자자 석가야 살다 굿밥 안녕 짠 넌 뭔 알이야 뭔 알이라고? 응 아 알만하자고? 어 작가 심 뭐 하세요? 왜? 네, 좀 더 하세요 네, 좀 더 하세요 가자, 잠깐만 아, 온다 가자, 진짜 근데 여기가 숨길 때가 딱 그니까 여기 시끼 여기밖에 없던데, 아까 나도 살짝 내려왔다가 벌레 시켰어 와, 여기도 있어? 못 들어갔잖아, 그렇지? 못 들어갔잖아, 그렇지? 진짜로? 진짜로 터렁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실제로 본다고? 3초간 맞다고요? 이거 왜 올라가 있을까, 이거? 왜? 이거 왜 올라가 있을까? 나무에게 왜 올라가 있을까, 이거? 뭐가? 뭐가? 얘 이렇게 돌아가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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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부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 게 아닌 걸 부숴면 어떡해? 근데 이게 진짜 사장님이 우리 게 아닌 걸 부숴면 어떡해? 근데 이게 진짜 사장님이 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부숴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형 꾼가 보네? 형만 방어하는 거 보일까? 난 아니야, 내 거 아니 인간 leagues 뭐야? 아, 인간 Man 뭐야? 아니야, 나 버버려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예요?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This one should be king 난 진짜 없었어 난 스터라你在 League włas AP 진짜 삶이도 돼 자, 타슈알 궁금해했는데 먹어보자 자기 전에 하나 어찌합니까 서커가 어딨지? 어디서 찾았어 이거? 나 아니야? 형 아니야? 여기 찾아봤어? 아니 그런데 이걸 숨기기가 진짜 어려워 애기가 숨기기 없다고 이거 어디서 계란을 해 먹어 아 후라이 해먹자고 저거 진짜 부숴었 진짜로? 진짜 부숴었 나 이거 부숴다 진짜? 나 파줘요 누구야? 내가 얘기해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깨는 거 따로 있어 우와 이게 끝났어 내가 알맹이얼 야 근데 우리 이렇게 잔인하냐? 빨리 얘기하라 우리 끝났어 내가 알맹이얼 깨 깨 깨 말하는 텐션이 아 나 어떡해 아 이거 진짜 타조알 아 노른자 깨잖아 와 이거 진짜 타조알이구나 와 아 노른자 깨졌다? 아 오케이 타조알 이거 타조알 처음 봐서 신기해 와 이거 먹어보고 싶다 우와 전자레인지에 근데 이걸로 하나는 증명됐지 전즈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전즈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하주야 미안해 야 여기다 얘들아 여기에 숨겼을 거야 내가 봤을 때 해본 시간 내에 숨겼다고 야 잘생겼다 하주야 배가 아무것도 안 봤어 안 보는데? 탁공은 누구야? 탁공은 누구야? 탁공은 누구야? 탁공은 누구야? 누구야? 정한이 형이다 하하하 탁공은 누구야? 신기해서 어디서 찾았는지 아니 근데 만약에 타절 깨졌어 제가 화났어? 그냥 밑에서 쓰는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하나 사드려 이렇게 침대 밑에 있었어 다행히도 못 한대 형 누구야? 아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여기도 아까 다 찾아봤어 이게 다 찾아봤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 여긴 애초에 숨겼다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이케 형 끝난 거죠 이거를 원으로 만들어서 벗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여기 토 형 할 수 있어 오 이케 형 못한다 됐어 이제 냅 이케 형 못하는 거 아니야? 이케 형 못하는 거 아니야? 주스야 내가 성악설 얘기했어 내가 성악설 다 찬다 형 뭐 잠다고? 성악설이 뭐 자? 뭐 잠을 자? 이가 너 성악설이 입증됐어 그래서 이런 거를 약속해도 무조건 배에서 친한 사람 사면 있어 야 그냥 내 거는 절대 못 찾을 거 같아 나는 자도 될 듯 근데 여기는 못 찾겠는데 여기 휴지 아..좋은 아침 저기 뭐야? 응? 아이고 굿모닝입니다 예 네 굿모닝 여기 갇혀있어 알을 찍혔나요? 나도 확인해봐야 됐네 다 어딨어? 다 저기 있는 거 지금 뭔가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구만 1, 2, 1, 2, 1, 7 17개 1, 2, 1, 2, 2, 1 아이고 아이고 나이 스물 타고 쓰레기가 늘었네 나이 스물 타고 쓰레기가 늘었네 뭐 빨리? 다 알 보여줘 야 애초에 숨길 수가 없었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실패야 왜? 3층이 진짜 수상해 야 여기다 얘들아 여기에 숨겼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야 여기다 얘들아 여기에 숨겼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에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아닌가 부셔질 거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하님 거 쉽다며 내 거는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아니야 난 여기는 뻔해서 안 생겼을 거 같아 그런가? 여기는 뻔해서 안 생겼을 거 같고 이거 강냉이 누가 숨겼어? 저 지켰어요 형 뭐 지켰는데요? 바둑알 바둑알 맞았네 어제 그렇게 때문한 척을 해? 바둑알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응 이체로 숨기라고요? 알맞으면 되나요? 자 이거 이거 1분 안에 숨겨요 그냥 가서 두고 계시니까 애들이랑 다들 다들 눈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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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알이 있었나 보네 바둑알이 있었나 보네 어떻게 보셔 어떻게 보셔 내가 봤을 때 저기 밑에 놔두고 숨겨놓은 거야 바둑알이 쉬운 편이야 아 나 여기서 찾았지 진짜 나 바둑알 아니야 바둑알 누구야 용화가 바둑알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래도 바둑알이 달라고 바둑알 나눠가줬다 아 나 진짜 잘생긴 거 같아 나 진짜 잘생긴 거 같아 내 거는 아무도 못 찾을 거 같아서 찾을 때 아 그럼 준서만 성공한 거야? 형 성공했다고 형 뭐예요? 저는 메추리알입니다 어디 있어? 어디 가볼게요? 진짜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쓰레기통에 숨겨놨거든요 내가 못 본 거예요 영화디가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쓰레기통 안에 있어 쓰레기통 안에 있다고?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가 이거야? 그럼 공룡알이 누구야 그러면? 공룡알이 누구야? 공룡알이 누구야? 공룡알 나와요 아 너야? 뭐야 탁구공은 누구야? 아 좋아 미안해 탁구공 누구야 그러면? 너가 탁구공이네 그러면 석화가 지금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형 여기 레전드 왜? 석화 뭔데? 저는 알이 한 2만 개 정도 됐어요 탁구공이 아닌 거 아니야? 2만 개? 이게 뭐야? 명란 아니야 명란이야 명란 명란이요? 제가 큰 명란 큰 명란 경화하지 말고 자자 서면 보려고 들어간 거였어 아이고 자꾸 자도 되는 거 있었어 일단 나는 타조 니꺼야? 어디 있었어? 형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게 누구야? 네? 내 거 아니야 강석석석에 야 김유아 잘 것 좀 하는데 다 찾고 있어 야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여기도 아까 다 찾아봤어 이게 다 찾아봤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 여긴 애초에 숨길 데가 없어 숨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우와 사악해 자 사람 누구야? 거기 창문 열어서 가는 데도 없더라 이런 거 못... 형! 형! 어 잠을 자! 어 자? 어 잠을 자? 이거 더 사악살이 있으면 돼 아 탁구공은 페이크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탁구공은 그냥 형이 밟았네 그냥 탁구공은 그냥 내가 어제 부셔버렸는데 그냥 기물 파손했구나 그럼 석화 준수 동안 성공! 와우 일단 너무 어려웠어 그럼 일단 갈 준비 해볼까요? 자 갑시다 레츠고 넉넉 먹을 사람 아 진짜 요한이 덕분에 살았다 저희 핑크 올라쿠션 73% 정도 에센스 함유했고요 그리고 화장할 때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유지하고 롱라스팅 효과도 있습니다 초초하고 언제든 사용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군대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돌 케이크 굿즈 펄라더와 디피시 함께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